그냥 부를 수가 없는 노래예요 이렇게 또 약속 안 지키고 아무 말 안 하고 계실 거면서 안 할 것 같은데 그냥 내려가야 되나 지금? 하실 거예요? 네 대답이 약간 시원찮은데 같이 해 주실 거예요? 네 그러면은 정말 연습을 좀 많이 하고 노래를 불러야겠어요 지금 사흘 대전 대구 안타 찍고 뭐라고요? 언니요? 아하 아하 한번 해 주시면 됩니다 한 번 더 사흘 대전 대구 안산 찍고 아 좋습니다 약속 지키실 거죠 여러분이? 오케이 그럼 이쪽도 사흘 대전 대구 안산 찍고 아 아 지금 약간 애매해 다 같이 한번 해 볼게요 사흘 대전 대구 안산 찍고 아 너무 좋습니다 자 우리 다음번 할 때는 같이 각자 맞출 수 있죠? 예 그럼 한 가지만 더 너무 잘하시니까 동네 아니면 올해 있나 서울에 있나 대전에 있나 대전에 있나 대구에 있나 여기 어디? 안산 안산에 있나 잠깐 여기 앉아 계신지 세 분 남자 세 분 나이 몇 살이에요? 네? 이 노래 알잖아요 왜 모르는 척 해요? 안산에 있나 이것만 해 주시면 됩니다 여러분들 하실 수 있으시죠? 예 그러면 정말 제가 우리 안산 분들을 믿고 마지막 앵콜고 부르고 내려가도 괜찮을까요? 예 그러면 여러분들을 정말 믿고 내려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너무 날씨가 추워지는데 건강 항상 잘 챙기시고요 밥도 꼬박꼬박 챙겨드시고 하시는 예 호동호동이 대박 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자미님도 많이 사랑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네 노래 주세요 감사합니다